남편과 아동복 편집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여성 연예인이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보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체가 누구인지 친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소는 최근 매장 관리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 등으로 의류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남편인 이사비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외국 명품 아동복을 병행 수입해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 백화점에도 입점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A씨 신상정보는 6년 전까지 드라마 등에 출연했던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남편과 운영한 업체는 해외 명품 아동복을 병행 수입해 판매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매장 관리인들은 A씨가 자신이 연예인인 점을 내세우며 관리인들을 모집했다며 매장에 진열된 명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매장 관리인들은 A씨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A씨 측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는 최소 7명 피해액은 약 5억 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 관리인들이 법인 계좌로 보낸 보증금은 입금되자마자 A씨의 지인 계좌로 옮겨진 걸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으로 백화점 매출에 가압류가 걸리자 A씨는 백화점에 공급해야 할 명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소를 당한 A씨 측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바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밝히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기만 하면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고소인 등 조사는 마쳤다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A씨의 정체에 대해 찾기 시작했고 한 누리꾼은 SBS에 방영된 정보로 구글에 쇼핑몰 들어가서 대문에서 하단에 보면 사업자 관련 정보 있다. 거기에 대표자 나온다. 기성용 전여친으로 선화해고 금수저로 유명하던 배우 양진성이다 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실제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사기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1월 양진성은 극비리 결혼 후 득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진성은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를 중패한 미모의 재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 영화 웨딩드레스로 데뷔한 후 SBS 시티헌터, MBC 오늘만 같아라, KBS 비밀, SBS 내 사위의 여자, TVN 시카고 타자기, 크로스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습니다. 2018년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을 마지막으로 안방과 스크린에서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연예활동을 접다시피 한 양진성은 기혼예인인 사업가와 결혼했고 2020년 등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양진성이 결혼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현재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결혼 후 근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양진성의 갑작스러운 잠적과 6년이 지난 뒤 전해진 근황의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양진성은 기성용과의 열애 사실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난 2011년 열애설이 났던 당시 기성용의 소속 에이전트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관계였음은 맞으나 헤어진 지 오래라며 현재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진성 또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기성용과 열애에 대해 마치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만났다면서 지금은 친구처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요즘 유명세를 미끼로 사기를 벌이는 일들이 여러 번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임창정의 경우 연이어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임창정은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먹튀 논란에까지 휩싸인 것인데요. 최근 한 매체는 임창정의 먹튀에 대한 보도를 보도했습니다. 임창정이 2018년 설립한 기획사 예스아이엠에 연이어 아카데미 예스아이엠 아카데미가 전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회사 직원들이 퇴사 당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당 촬영에 참여한 배우 측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기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배우는 해당 회사가 유명한 블랙 기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측은 예스아이엠 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했을 뿐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스아이엠 아카데미는 임창정의 기획사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임창정은 즉각 이번에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임창정이 남긴 흔적을 보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창정은 유튜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제가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다. 예스아이엠 아카데미를 이제 출범하려고 한다고 직접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학원 건물 외벽 사진에 임창정의 얼굴이 크게 걸려있는 것 누가 봐도 임창정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망은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임창정이 다녔다는 미용실에서 각각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먹튀 논란은 이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은 학원과 같은 법으로 미용실을 개혁, 최근 회원권을 먹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임창정은 2014년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혁한 뒤 내가 미용실을 차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케줄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차리게 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설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지난 10년간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주민 100여 명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챙긴 뒤 곧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개별 혹은 집단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창정이 각종 구소를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도 아내가 sns를 통해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늘 본인은 한 발짝 뒤에 숨어있고 그 앞에 아내를 내세우는 듯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서하연은 저희 남편 이야기로 또 많은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임창정 팬클럽 바빠라기에 입장문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과 비슷하게 이 글을 대신해 올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하연은 여러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개 숙이겠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함께 이 글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창정 팬카페 측은 작년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로 임창정님께서 직접 사과문을 내시고 자숙하고 계시기에 저희 팬클럽도 임창정님 뜻을 존중하며 그저 묵묵히 옆에서 시간이 해결해 죽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연일 쏟아지는 무분별한 오버의 답답한 마음으로 현재 상황 공유해 드린다라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팬카페 측은 임창정님께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소환 명령조차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임창정님이 그 사건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지만 그저 유명인 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7년 논란이 되었던 영상은 골프 자선회에 초대받아서 노래 부르러 행사에 간 것이며 영상 속 뒤풀이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경솔한 말이었다고 직접 사과문을 올리셨고 자숙하며 지내고 계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카데미 출연료 및 미용실 적립금 관련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지인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했고 운영진이 미용실 원장과 직접 통해 임창정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받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은 건물에 같은 회사명을 쓰고 연예엔터테이너와 같은 관련 있는 업종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몰랐다? 우릴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 진흙탕에 발 넣은 순간부터 본인 책임이지만 억울할 수도 하지만 빈번하고 이득을 가져갔다면 최소한 책임은 부정 못한다. 자기 이름 걸고 오픈해서 홍보하고 떠들고 몇 개월 뒤 자신은 손때서 무관하다고? 그런 걸 우린 먹투라 한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올바른 본보기의 역할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